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2회 기출문제 제5과목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에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81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블럭이 정지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AB 두 개의 블럭이 로프에 도르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플리와 로프 사이에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고 플리와 로프, 플리라고 표현했네요. 도르래, 플리, 플리라고 보겠습니다. 플리하고 로프 이 사이에는 마찰이 없다고 가정한다. 블록 A와 수평면 간의 마찰계수는 0.25로 가정하고 블록 A와 수평면 이 사이에 마찰계수 뮤는 0.25 0.25 줄에 걸리는 장력은 몇 뉴턴인가 그랬어요. A 블럭의 질량은 200kg, B 블럭의 질량은 300kg에서 주어졌습니다. 블록 A의 로프의 장력 T로 표현을 하죠. T를 구하는 문제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A 블럭의 중심에는 WA, WA 그리고 오른쪽으로 끌려오니까 마찰력이 걸리죠. 마찰력은 F로 놓으면 뮤 곱하기 WA, 마찰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움직이면, 움직이면 B 블럭이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블록 A가, B가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올 때는 A도 딸려오고 B도 내려오고 같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질량은 MA, MB 같이 움직이는 거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요. 내려오면 내려오면 중력 가속도로 내려오겠죠. 중력 가속도로 내려오는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로프에는 W, B의 A 블럭의 로프에는 W, B의 무게가 W, B의 무게가 그대로 걸려서 따라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B 블럭의 로프에도 B 블럭의 로프에도 이렇게 상방향으로 장력이 여기서 땡기는 만큼 땡기는 것만큼 로프에도 이렇게 장력이 걸리겠죠. T 플러스 그리고 W, B가 걸리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A 블럭의 장력 T와 W, B가 작용하고 있는 거를 B 물체의 B 블럭에는 상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마찰력은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B 물체에 대해서는 상방향으로 마찰력이 함께 이렇게 작용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힘의 평형식을 세우면 이렇게 해서 동쪽 힘의 평형식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죠. 이렇게. 왼쪽에 힘의 합 힘의 합은 T 플러스 W, B 플러스, F 이꼴 M, A 플러스, M, B 곱하기 가속도 A는 M, A, M, B가 작용하고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같죠. 같으니까 플러스로 해서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식을 세워서 T를 구하죠. T를 구하면 W, B는 이렇게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W, B는 없어지게 되니까 M, A 곱하기 중력가속도 마이너스 F 해서 M, A의 중력가속도 마이너스 F는 M 곱하기 M, A 곱하기 중력가속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M, A가 200kg입니다. 200kg 곱하기 9.8 곱하기 1 마이너스 0.25 1 마이너스 0.25 해서 계산해주면 뉴톤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1470N 계산해주면 1470N 떨어지게 됩니다. 답은 2번으로 봅니다. 1470N 81번의 답은 2번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82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회전자의 질량은 30kg 이고 회전반경은 200mm 다 3600RPM 으로 회전하고 있던 회전자가 정지하기까지 5.3분이 걸렸을 때 정지하는 동안 마찰에 의한 평균 모멘트 크기는 몇 뉴톤메타 인가 그랬어요. 모멘트 M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모멘트를 계산하라. 회전반경이 주어졌습니다. 회전반경은 K로 K로 표현하고 회전반경은 루트 M분의 질량간성 모멘트가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M이꼴 J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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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들어갑니다. 이때 모멘트 M을 구하라는 거죠. 질량 M인 물체가 회전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모멘트 모멘트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질량간성 모멘트는 양변 제곱에서 회전반경을 이용해서 질량간성 모멘트 표현합니다. 양변 제곱에서 MK제곱 MK제곱 곱하기 알파는 지금 3600rpm에서 정직시까지 5.3분 걸렸어요. 그러면 평균 각가속도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 해서 들어가죠. 여기서 모멘트 M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질량은 30kg 곱하기 회전반경 200mm 0.2의 제곱 곱하기 델타 T 5.3분이죠. 5.3 곱하기 60 미닛을 세크로 고치고요. 분의 오메가 60분의 2파이 N으로 들어갑니다. 2파이 곱하기 N 3600rpm 이렇게 들어가죠.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 로 각가속도 알파를 처리합니다. 정지시까지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 오메가 제로는 제로가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뉴턴 메타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울로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1.4 뉴턴메타 1.4 뉴턴메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82번의 답은 1번입니다. 2번 2번 3번 딸 2번